월스쿠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. 저는 24-7 Chilling 입니다. 여러분 몽골 구독자분들이 며칠 전부터 저한테 어떤 사이퍼 영상에 대해서 좀 봐달라는 요청들을 많이 주셨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몽골에 음악 시상식이 열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니까 뭐 인스타그램 피드에 보면 래퍼들이 상탄 것도 맞고 영모지가 또 큰 상을 받았던 것도 알고 있거든요. 영모지 진짜 축하해요. 진짜 축하해. 이번에 그래서 이 시상식에 올라온 사이퍼 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여기 보니까 triple x hit awards 2023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상에는 요즘 몽골을 대표하는 래퍼들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젊은 래퍼들, 루키 래퍼들이 포진된 사이퍼 영상인 것 같아요. 또 제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? 제가 얘기했죠. 이 팝 리액션 채널을 만들 때 가장 즐거운 게 사이퍼 영상 보는 게 제일 즐겁다고. 아 이제 몽골에도 이런 영상들이 좀 올라오니까 재밌는 것 같습니다. 근데 특히 이번에 이 라인업들은 저는 그동안 좀 오지 래퍼들 많이 봤잖아요. 근데 요번에는 젊은 래퍼들을 추측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더 기대가 됩니다. 몽골의 영블러드 래퍼들의 사이퍼 영상을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triple x hit awards 2023 입니다. OK, let's get into it. 진짜 많은 래퍼들이 참여했더라고요. 아 예, 몽골에도 들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. 아훈아 오랜만이네요. 랩스타일 자체도 그냥 드릴플로우로 완전히 바뀌었는데? 근데 저는 몽골어 랩이 그 영국식 드릴 랩 스타일에 좀 어울릴 것 같아 발음 체계나 이런 게 레이퍼 아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언급하는 래퍼들 많이 나오는 것 같아 확실히 젊은 래퍼들이 뭐여서 그런지 음악 자체가 좀 신선함은 당연한 거고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많이 난다 진짜 이런 거 보면 몽골 힙합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 같아 군소루죠 방금 군소루 모습 보였는데 세토 알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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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래퍼도 오랜만이다 아 대부분 드릴로 갖고 오네요 확실히 몽골의 젊은 래퍼들은 트렌디함이 어찌 됐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이니까 제가 주로 오지 래퍼들에 대해서 영상들을 많이 찍었잖아요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아 들어봤어 아 영상 연출도 저는 멋있는 거 같아 차라리 솔로로 이렇게 나와서 개별적으로 부각시키는 게 좋은 거 같아 이런 영상들은 진짜 멋있다 멋있는 라이퍼드 진짜 많죠 몽골에 베이비 있나? 이렇게 읽어야 되나? 흔하지 않았는데 여성 래퍼예요 여성 래퍼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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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핏 같은것도 딱 보면 알아 이 래퍼가 어떤 느낌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은 아 트루시나 알죠 알죠 맞아 이 부분은 랩이 진짜 빡센어 아 일단 지금까지 나온 래퍼들이 개성능이 다 돋보여서 누가 더 좋다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 역시 군소루가 나왔죠 미친 폼을 자랑하죠 요즘에 내뱉는 거 자체도 그냥 힙합이야 군소루는 군소루의 음악은 군소루의 음악은 항상 군소루의 음악은 저를 매번 놀라게 해요 숙희 아 알죠 이분 랩도 빡센치 우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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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진짜 다 잘하는 거 같아 뭐 여러분들 생각에는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처음 봐요 닉네임이 되게 기시네 아 되게 래퍼들마다의 어떤 각자의 퍼포먼스를 테마별로 찍었다고 해야 되나? 되게 신경 진짜 많이 쓴 거 같아 아 나왔네요 영모지가 빠지면 말이 안 되겠죠 이 사이퍼에 아마 2022년은 내가 장담하는데 영모지의 어떤 주가를 얘기하면 그냥 미친듯이 올라가는 해였을 거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한국에서 찍은 거야? 랩도 너무 잘해 비카트리나 오랜만이네요 아 이 분은 아예 그냥 고프커 갱이네 아웃핏이 아 이 두 분이서 한국에서 촬영을 한 거야 아 이 두 분이서 한국에서 촬영을 한 거야 몽골 래퍼들은 몽골 래퍼들은 어느 한 스타일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각자 개성들이 뚜렷하니까 사이퍼 보는 맛이 있어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진짜로 진짜 좋아요 저는 이 영상에서 누구의 벌스가 좋다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 안 하겠냐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?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성이 너무나 다 뚜렷한 래퍼들이 여기 다 나왔기 때문에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한 10명쯤 전부 다 몽골 랩하는 래퍼만 다 나왔다 봐요 그러면은 저도 뭐 거기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각자 스타일이 너무나 다르고 개성들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너무 멋있는 래퍼들 너무 많아 진짜 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저는 가사를 이해 못하고 flow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flow 만들었을 때 여기 구린 랩하는 래퍼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이퍼에 나왔겠지 근데 아 다 진짜 너무 멋있다 저는 개성이 뚜렷한 래퍼들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계속 밀고 가는 거 있잖아요 참 몽골 힙합은 제가 여러 나라 힙합 음악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몽골만의 그런 어떤 특유의 에리투드? 건조?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 트렌디함을 지향하는 래퍼들 사이에서도 색깔들이 다 달랐어요 하물며 제가 예를 들면 슈우가 있고 군소루가 있잖아요 두 래퍼 스타일 다 다르잖아 그냥 전 이게 힙합이라고 봐요 저도 이런 사이퍼 영상 이런 거 볼 때마다 머리가 빡빡 밀었지만 쭈뼛쭈뼛 쓰는 느낌들을 봤거든요 너무 멋있는 래퍼들이다 저 한국 사람이라서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옛날에는 쇼미더머니 사이퍼도 멋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멋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쇼미더머니 사이퍼보다 더 멋있었어 이 영상은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